천태종 종립유치원인 부산광명사광명유치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부산광명유치원은 지난 26일 원내 강당에서 광명사 주지 춘광선임, 유치원 지도법사 일지스님, 소지스님, 배향숙 원장, 하진홍 신도회 부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개원 40주년 기념법회와 광명예술제를 열었습니다. 예술제에서 10개 반, 260명의 원아들이 학부모들을 위한 춤과 노래 공연을 준비해 부채춤 바라 공연, 태권부와 마술 공연을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주지 춘광선임은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된 예술제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원아들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